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가족의 갈등 인터넷 세대에게 종교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무대 배우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우선입니다 인터넷 세대에게 종교는 지루하고 끌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온라인 채널의 콘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개 명에 포함될 정도로 강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도 부모 자식에 대한 갈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세대가 비혼을 하는 이유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시간과 돈과 정성이 상당하고 성장한 후에도 갈등이 많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바울도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혼을 정당화한 바리세인들은 폭력도 정당화했는데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을 악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추천한 비혼은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비혼을 정당화하고 혼자 살면서 성적으로 물러나게 사는 것은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결혼을 파기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당연히 전수되는 시대가 아닌 것은 과거보다 복잡한 온라인 시대이며 다양하고 오염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다니지만 성장하면 가치관의 혼돈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겪는 혼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언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가정에는 당연히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왔다고 하시네요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우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양방향 갈등의 원인은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 불화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합당이란 단어를 세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1. 제자도는 가족보다 주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2.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3.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만이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곳에서 가족 간 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과 불편함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선교, 예배, 교회의 활동에 너무 빠지면 가정에 소홀해져서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더구나 미치 않는 가정과 결혼하면 종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은 생각하지 말라 하시며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갈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늘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평화만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있고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호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죽어보니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가정에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야곱의 가정에는 4명의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아브람이나 이삭, 야곱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앙적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가족들도 화평한 상태라면 모범적인 신앙입니다